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중앙장애인위원장 이종성 의원입니다. 최근 우리 당 초선 명의로 발표된 입장문에서 정신장애인을 비유한 비유원 때문에 정신장애인들과 또 가족들이 많은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사과 입장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지난 2월 1일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 원전게이트 사건을 은퇴하고 회피하는 문재인 정부의 거짓 행태를 국민께 고함에 있어 조현병에 비유하는 부적절한 표현을 하였습니다. 사려깊지 못한 표현으로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들에게 본의 아니게 상처를 드린 것에 대해 국민의힘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치 변화를 이끌어야 할 초선 의원들이 기성 정친들과 같은 실수를 되풀이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 초선 의원 일동은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민의 뜻을 대변함에 있어 언행 하나하나를 곱씹어 살펴 국민들께 의도치 않게 상처를 주는 일이 다시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전원 및 주요 당직자를 대상으로 장애 및 정신질환 인식 교육을 조속히 실시하여 이와 같은 실수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인식 개선 가이드북의 교육 자료를 제작하여 모든 당원에게 제공하고 교육함으로써 국민의힘의 장애 감수성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국민들의 지적을 겸손히 경청하고 개선해 나가는 발전적인 국민의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부적절한 표현으로 인해 저희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의 국민께 구하고자 했던 북한 원전 게이트 사건의 진실이 가려지지 않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2월 8일 국민의힘 중앙장애인위원장 이종성 icexpire.com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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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